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버드빌이라는 레스토랑인데 프랑스 현지인 친구가 꼭 가보라고 권유했던 식당입니다 여행 중에서도 맛집 찾는게 은근히 또 신경쓰이는 일 중에 하나죠 그걸 리뷰만 보고 또 찾아가는데 영어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안내해줬는데 오 요런 좁은 테이블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먼저 해산물 플래터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하면 이렇게 빵이 나오는데 바삭하게 구워진 바게트입니다 아 드디어 모든 해산물이 나왔습니다 굴과 새우 그리고 골뱅이 소약 저런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레몬을 좀 뿌린 다음에 프랑스 굴 요리 음 굴은 정말 신선하고 깨끗한 맛입니다 방금 갓 잡아 올린 그런 맛 쫀쫀한 맛인데 살짝 매콤한 맛이에요 살짝 많이 매콤한 맛인데 살짝 매콤한 맛이에요 너무 매콤해 새우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새우맛 버터도 같이 나오는데 꼭 사탕처럼 생겼죠 버터는 되게 맛있어 근데 빵이 되게 딱딱해 그리고 주문한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크기도 엄청 큼지막합니다 일단 바로 튀긴 감자 맛을 봐야겠죠 바삭바삭 튀겨졌네 또 프랑스는 감자 인식이 엄청 후합니다 솔메뉴에르 생선을 주문했는데 가시를 제거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고는 다시 가시를 제거하고 갖다주는 시스템입니다 감자증은 여간 맛있는 게 아니에요 감자증도 진짜 미쳤네요 광어로 뼈를 분리해가지고 갖다 줬네요 일단 생선 신선의 생선 냄새가 부드러운 버터 냄새가 섞여서 엄청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살이 엄청 싫어요 살이 엄청 싫어요 살이 엄청 싫어요 나이부터 생선용이랑 고기용이랑 틀린데 생선용은 저렇게 좀 넓적한게 특징입니다 생선용은 저렇게 좀 넓적한게 특징입니다 생선용은 저렇게 넓적한게 특징입니다 썰어놓은 다음에 코프를 레몬 버터가 들어가있어가지고 맛이 상당히 상큼해요 스테이크로 스테이크로 선용빛으로 익었다 스테이크 상당히 부드러워 쫄깃쫄깃한데 스테이크로 질긴 질긴 느낌은 아니고 쫄깃한 느낌 소프 상당히 맑아 청감자 맛은 잘했어 청감자 맛이 궁금해 감자도 상당히 부드럽고 핵감자 느낌 이제 디저트를 먹어볼건데 크랩 수제트를 주문했습니다 저렇게 술을 올려서 불쇼를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구워진 수제떼가 등장했습니다 버터맛 훨씬 더 강하고 근데 고랜향이 되게 은은하게 풍경하는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이 크랩도 되게 크랩의 자체가 맛있어요 디저트가 여간 맛있는게 아니어가지고 하나를 더 주문했습니다 스플레를 주문했는데 초콜렛 무스 같은 그런 식감의 스플레입니다 이야 진짜 진하다 엄청 부드러워 실키한 맛이에요 실키한 맛 진짜 너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우와 풍부한 그 초콜렛 맛이라 부드러운 맛이 이야 요리들도 맛있지만 디저트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적혀있어 초콜렛도 하나 있네 예전에 이곳은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쇼를 했던 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배우들의 사진도 걸려있고 극장을 상징했던 문양도 걸려져 있습니다 자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역시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데가 정말 쨍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스플레는 또 여기서 또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식사였습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식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